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만두 생강 찜 Nichole 밀가루 다시내 walder 물 고춧가루 과일 소금 과일 과일 소금 진정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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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와우 브런치 따뜻한 차를 좀 마시겠습니다 차 드릴게요 견과류 넣으니까 맛있지? 견과류를 섞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왜? 아빠 초콜릿이 더 많이 커 남의 떡 좀 먹어보실래요? 근데 아빠 요거트에는 견과류를 다 넣었으니까 그렇지 남의 떡 좀 먹어보세요 아니에요 엄마는 이걸로 아침 해결하겠어요 어제 과식을 했어요 내가 몸무게를 재잖아 엄마 근데 어제 진짜 엄마 먹먹먹먹 이렇게 먹었어 나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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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불룩 나오도록 먹었어 얼마나 뭘 드셨길래 딸이랑 같이 한강가서 라면에다가 과자에다가 나트륨 저녁엔 돈까스에다가 면에다가 라멘 이런거 오늘 아침에 몸무게는 2kg가 쪘어 그럴 때는 이걸 먹어줘야 되니까 찌개찌 나를 부었잖아 나를 어떻게 쪄? 아... 아재기구야? 야 너 열 살도 안 계신 분이 벌써 아재기구야 나 아재기구 잘해 나밖에 없고 친척은 나밖에 없었어 아이가 나만 내가 제모로 태어난거야 그래서 모두가 아이를 다 안고 싶어가지고 애기가 너무 귀여웠고 이쁘니까 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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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놓은 적이 없었대 너무 다 그래 엄마 엄마 바빴겠다 근데 난 기억은 없지 고등학교 때가 정말 즐거웠지 아잇 trat 즈 solar 엄청 오신 achieve precipitated 딘트 이거 잠깐 들어봐 주세요 우와 우와 화살 너무 화살이야 와 여기 되게 좋다 부산원에 까위기에다가 만쥬리아 토스트 엄마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그릇도 있어 알았어 알았어 다른 미니트로스 저는 문어 그리고 음료는 프로틴 포칼슘 단백질 식 잘 먹겠습니다 짠 짠 짠 짠 오! 디디 올라와! 우와! 이거 오토바이 뭐야? 오토바이인가봐 완전 맛있다 그치? 완전 멋있어 나 캠페인 아니 나 가보고 싶다 이거 메뉴 보자 우와 쿠키 왠지 다 만든 거 같애 이거 핸드메이드 같은데 아 이뻐 Hessen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에 이anged 빨리 메뉴 진짜 맛있어 사진 나온 맞어 맞어 이것도 계속 일반적이니까 이래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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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 아 이 노래 흰수역 노래 아 너무 안와 나 이거 아 아 아 하하하 아 비교 이 뼈 으 뼈 소금 안녕하세요. 저는 엠마입니다. 엄마가 얘기한 영어 스터디가 될 것 같아요.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경청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? 알았어.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. 아이는 나잖아. 응. 우크라이나. 내가 우크라이나는 아니잖아. 엄마가 하나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